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%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지 매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모두 10%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 증가 외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. 그러면서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명목 성장률 목표치를 7% 안팎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